지난 1일 LA 다운타운 인근 한 건물의 주차 컴플렉스에서 차량 내 물품 연쇄 절도 범이 검거됐습니다. 전과 2범의 용의자 프랭크 시바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간 토렌스와 샌퍼난도 벨리를 비롯해 LA 전역에서 차량 내 물품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여러 곳의 아파트 건물 주차장 오프너와 리모트 컨트롤을 훔쳐 한 주차장 내에서 여러 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수십 대의 차량을 털어왔습니다. 건물 내 CCTV를 가리기 위해 은색 스프레이를 렌즈에 뿌려 촬영을 방지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. 절도 물품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차에 두고 내리는 물건들로 옷가지와 신발, 가방, 악세사리 등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수백여 가지에 이릅니다. 이 수많은 절도 물품들은 모두 지난 1일 범인이 발각될 당시 타고 있었던 멀세이디스 차량 한 대에서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LAPD 램파트 경찰서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압수품들을 공개하고 신원 확인을 거쳐 물품을 반환한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명이며 경찰은 약 30명 정도의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한 차량 내 물품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문을 항상 잠그고 차 내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물품을 두고 내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LA18 프라임 뉴스 김한일입니다.